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안이온 최석호 원장입니다. 출산 후에 몸이 틀어지고 목, 어깨, 허리 등이 관절에 아프다고 내원하시는 산부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한결같이 아이도 돌봐야 하고 집안일도 많은데 아픈데는 점점 늘어간다고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후에 틀어진 골반과 관절을 규정하는 산후 채용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출산 전후의 척추와 관절의 상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산부는 출산에 가까워질수록 릴렉신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로 인해서 여러 뼈로 이루어진 골반이 벌어지게 됩니다. 릴렉신은 난수와 태반에서 생산되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출산에 대비하여 골반의 인대를 이완시키고 자궁의 경부를 부드럽게 합니다. 릴렉신 호르몬은 임신 5개월경부터 분비되면서 출산 직전에는 임신 전에 비해서 10배 가까이 분비가 됩니다. 릴렉신의 작용으로 출산시 골반 관절이 원활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출산 직후부터 릴렉신의 분비량이 감소하지만 출산 후에도 6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인대를 이완시켜서 골반과 관절을 쉽게 어긋나게 하면서 통증에 대해서 취약성을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서 출산 후 자궁수축과 더불어서 골반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산후 조리가 잘못되면 골반이 틀어지게 됩니다. 특히 치골결합과 천골장골관절이 벌어졌다가 완전하게 제자리에 돌아오지 못하고 어긋나게 되면 골반이 틀어지게 됩니다. 또 골반 관절이 완전히 유압되지 않으면 고관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고관절이 불안정해지면 보행에 문제가 생깁니다. 한쪽 다리가 끌리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걸을 때 좌우로 기우뚱하는 느낌이 들면서 걷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걷고 나면 발목, 무릎, 고관절로 이어지는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 후에 무릎과 발목이 아프다면 골반 교장에서부터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출산 후 척추의 문제는 골반과 고관절뿐만 아니라 상체 쪽에도 생기기가 쉽습니다. 산모는 육아와 수위로 인해서 목과 등이 굽은 자세로 오래 유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경추 주변의 근육이 긴장되면서 목과 어깨가 아프고 심한 경우에는 손절임을 동반하는 경추 디스크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손목의 경우에는 손목 관절이 벌어진 상태에서 힘을 쓰게 되면 인대에 무리가 오게 됩니다. 특히 손목에서 엄지로 이어지는 인대에 무리가 오면서 손목 관초염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증상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이름을 따서 드케르벵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틀어진 관절을 교정하고 동시에 약증으로 인대를 치료하면 빠른 호전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출산 후에 관절에 통증이 생기기 쉬운 이유와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출산의 과정을 거치면서 틀어졌던 관절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 관절의 통증이 원인이 됩니다. 이를 추나 요법을 통한 교정과 약침을 통해서 원래의 몸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산후 체형 교정을 통해서 관절의 통증이 편안해지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